자 35번. 35번은 질투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 여기는 낼만한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해석 정도만 잘 해도 될 것 같은데 문법도 낼 게 없고 재봅시다. Of all the human emotions. 모든 인간의 감정. 이렇게 중에서야. 중에서. Non-stricker. 어떤 것도 더 까다롭거나. More illusive.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 Den-end. 질투보다. It is very difficult. 아주 어렵다. To actually discern. 실제로 구별하는 것은 구분하는 것은 질투를. 어떤 질투? Motivate people's actions. 사람의 행동을 모아는. 동기부여하는. 사람의 행동을 동기부여하는 질투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The reason for this illusiveness. 자 그 이유는 이러한 뭐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이는 대안이야. 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We almost never directly express. 우리는 거의 절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 질투를. We are feeling.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질투를. Envy entails the admission. 그 질투는 뭘 수반한다. 인정을 수반한다. 우리 자신에게. 이게 이게지? 인정을 수반한다. 어떤 인정이야? 이게 인정하고 동격이야. We are inferior. 우리가 열등하냐. 우리가 열등하다는. To another person. 다른 사람보다. 이 inferiority의 to는 보답니다. In something we value. 우리가 가치를 두는 무언가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열등하다는. 인정을 수반한다. 자 이거 동격이야. 이거 유치를 못 바꿉니다. 자. not only. 자. not only가 문드로 나오면 조동사 도치지. 원래는 이리스인데. 부정어 도치락에서. not only가 앞으로 나오면 조치되어야 됩니다. 자. 어숭히 기억해야 되니. 자. 가주어. 이게 진주어지. not only is it painful.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To admit this inferiority. 이러한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다고. 그 다음에 열등함이야. 요거 요거. 이렇게 막 서술형 낼 때. 이거의 명사형. 이런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거 외워야 돼. 인정하다랑 이거. admission. 같이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but it is even worse. 자. 가주어. 훨씬 더 나쁘다. for the others. 자.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나쁘다. 다른 사람이. to see. 보는 것이. that we are feeling this. 우리가 이러한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거에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 힘들다는 거에요. and so. 그래서 almost. 거의. as you snes. 하자마자라는 접수하지.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the initial feelings of envy. 그 질투의 이러한 초기의 감정을 경험하자마자. we are motivated. 우리는 자극된다. 그지? 동기부여 받는다도 내. to disguise it. 그것을 뭐하려고. 감추려고. this guy is는 감추다. 그것을 감추려고. 감추고자 하는 동기부여 받는다. 감추고자 하는 자극을 받는다.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 자. it is not. not a or b지. a가 아니라 b. 즉. it is not a b. 이렇게 되지. 수식. 즉 뭐야. 우리가 느끼는 질투가 아니라 불공평이다. at the distribution of goods. 재물의 분배에서의 불공평이다. 또는 관심의 분배에서의 불공평이다. 즉 재산과 관심에서의 분배의 불공평이다. 하고 즉 분노다. 동격이야. 즉 분노다. at this fairness. 이러한 불공평에 대한 심지어 노여웁이다. 심지어 노여웁이다. 약간 해석이 어렵네. 그지? 자. 여기까지 뭐 특별히 중요한 문장은 아니긴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